에잉 키보레잉 아 여기가 막혔어 지금 막혀서 여긴 안나와 아 비염 존나 짜증나 옛날에 병원 진짜 많이 다녔는데 비염때문에 비염은 소풀어도 안돼 흥풀면 나오는건 없는데 코가 막혀 비염은 그래도 짜증나 근데 이게 병원가면 뚫리는데 또 병원가다 안가면 또 막히더라 비염 수술은 모르겠네 아 난 수술 무서워서 받기 싫어 꼭 코 뚜껑 열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거? 근데 제가 겨울에 비염 진짜 심해서 거의 맨날 이 목소리일거에요 코믹맹의 목소리 코 열면 의사 놀라 자빠질 듯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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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딜하를 하고 딜을 딜을 해 씨발 딜을 왜 안해 아 칼이 다 속도져 진짜로 아 쟤 원딜 왜 했어? 아 화가 나네 그냥 아 아 아 저수인데? 아니 저 저게 저렇게 맞네 짝 짝 뭐야 씨발 올라가 봅시다. 오늘 목표 한 40점? 아 40점은 안되겠고 4시에 시작하니까 딱 2연승만 할게요 2연승만 하고 MSR 봅시다 깔끔하게 아아악! 다 딱인데 냄새 짖네 아 얘네 뭐야 궁우형이 클럽장이라고? 아이씨 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쿠 고맙습니다 자아 아 쟤 뭐하냐 와 이거 진짜 레전드다 진짜 와 뭐하는거야 아 못됐네 이거 또 죽네 저거 아 아 나 왜 이런 종굴 잡아줘 아 우리 진짜 파이콜을 고대주가 가는새끼한테 져야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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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픈하자네 뭘 이런걸 캐리해 이런걸 어떻게 캐리해 아우사 해봐 이거 아우사 해봐 어떻게 캐리하냐 여기서 이 새끼 템 다 파는데 말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설마 이거 올라오자마자 올라오자마자 가나 이거 전판 애들 없다 아 다 딱이야 하 냄새난다 그냥 파이크니까 인지를 해서 혼자 파밍해야겠어 유미해도 되냐고? 유미 잘해? 어디세요? 유미 절로 갔네 그리고 뭐야 이 사람 뭐할줄 알아 다 뺏겼는데 가라가 세라 가라가 야 거기로 가 거기로 가도 돼? 거기로 가도 되는거야? 아 왜 거기로 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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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아이 으 으 으 와 씨바 챔프가 저기 말이 되냐 진짜? 빠르게 한판 더 하자 아 왜 반대해 아 진짜 어떤 새끼야 와 진짜 이거 사이코들이네 일부러 막 고문화의 사람을 뭐냐 아 왜 그런거 해 아 너 서포터 유저 아니잖아 서포트 룩스 할 줄 알아? 멘탈 나갔어 얘 낙바로 이제 룩스 해야겠다 어쩔 수 없게 형님 노래 플레이리스트 트게더 공유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는 고맙습니다 안 돼요 괜찮아요 제 컴퓨터 해킹하시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 소스는 제 영업 비밀이라 안됩니다 야발년 져라 다 왔어 아 진짜 나는 아니 잊지 말하면 왜 이러냐 나 지금 화날라 그래 룩스 게임 족같이 해서 왜 첫 화나는 거 하는지 모르겠네 여진을 들던가 여진럭스 하던가 아니 버려야 돼 버려야 돼 못 이겨 못 이겨 절대 못 이겨 저렇게 걸리면 이길 수가 없어 뭐야 이건 아 아 뭐야 저격이네 아 진짜 아 진짜 이 짐만 하면 나타나는구나 와 너 진짜 시발 새끼구나 뭐하는 거야 어 어 뭐야 아 랭가테리였어 와 이 새끼 무섭으로 CS 두개 먹었어 어쩔 수 없으니까 네이스 좋아요 뭐하는 거야 피가 막소를 왜 먹는데 심지어 도벽으로 돈도 졌어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진짜 시도하는 거 봐 존나 못해 ق 아 진짜 Q 맞았네 아 아 이거 리신이 트롤 했다 데인스 젠장 예레리야 믿고 있었다고 좋아요 와드라도 해 씨발 진짜 럭스 쓸모없는 새끼야 무슨 씨발 전혀 모르시기 하고 있어 존나 학교고 향로라도 가지 씨발 뭐해 병신아 너 이거 설마 못채웠니 와드 좀 해 와 진짜 그냥 아무것도 하네 아무것도 보여줘 예레리야 레이스 아 씨발 나 가고 있는데 빠아 우후 맛있어요 와 진짜 레전드다 와 진짜 럭스 그렇지 다 죽여버려 레이스 우후 젠장 우리팀 믿고 있었다구 아.. 아, 자꾸 와드 펼쳐. 궁, 궁 쏴 궁! 럭스 궁! 궁 쏴 봐! 아우씨 부쿨 짜발성 와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뭐해 이 개새끼야 아씨 버려 이 새끼 와 진짜 그냥 세버가 없지 럽슨 힐 안 나갈 수 있겠어 네이스 아 좋아요 잘했다 보셨죠 여러분 이런 버러지 서포터 데리고 이 정도 합니다 제가 렌가는 그냥 한번 날아오면은 힘이 빠지는 애랑 한번 날아오면 힘이 빠지는 애라서 한번 날아오면 힘이 빠지는 애라서 캐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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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캐리 2 1 2 2 3 4 4 6 10